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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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볼 건 뭐냐면 짠 허씨녹차초코바 허씨녹차초코바라고 가격이 비싸 이게 가격이 GS25에서 2000원이야 2000원 이게 2000원씩이나 Tang 이게 좀 신기한 아이스크림인데 허쉬 녹차 초코바라고 이렇게 녹차랑 초코랑 이렇게 된 아이스크림이거든 한번 먹어볼게 아 이게 GS25 2천원에 너무 비싸 이렇게 생겼어 뭔가 되게 신기하지 이게 녹차로 돼있고 초코로 돼있거든 먹어볼게 이 겉에가 녹차 초콜릿으로 코칭된거고 이거는 일반 초콜릿으로 코칭된거 껍질 껍질 이 껍질이 녹차 초콜릿으로 코칭된거고 코칭된거고 이 안에 이렇게 꺼먹게 돼있어 겉에 겉에 녹차 초콜릿으로 코칭되어있고 안에 약간 꺼먹게 돼있거든 음 맛있어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 들어있어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들어있어 녹차 아이스크림 음 맛있어 맛있어 그냥 녹차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야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야 음 맛있네 맛있어 밀크 초콜릿 12.3% 제주산 가루 녹차 1.2% 화이트 초콜릿 4.1% 이렇게 들어있어 암튼 근데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 좀 진한 맛의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연한 맛의 녹차 아이스크림이야 연한 맛의 녹차 아이스크림이구만 음 여기도 겉에만 이렇게 초콜릿 코팅되어있지 안에는 다 녹차 아이스크림이 되어있어 안에는 다 녹차 아이스크림이 되어있어 음 음 안에는 다 녹차 아이스크림이 되어있고 겉에만 이렇게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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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팅되어있어 코팅 맛있어 맛있어 음 가격이 좀 비싸 GS25에서 2,000원이 2,000원 아 이게 2,000원이야 근데 2 플러스 1 행사에 2 플러스 1 행사하기 때문에 3개를 4,000원 주고 살 수 있기도 해 근데 하나 살려면 2,000원이야 너무 비싸 암튼 이거 허씨 녹차 초콜릿 맛있어 한 번쯤 사먹어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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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